전기 전동 스쿠터는 최근 몇 년 동안 전세계 주요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접근성도 용이하고 비용도 효율적이며 무엇보다도 친환경적이라 탄소 배출량을 억제하는 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도와 차도를 구분 없이 타고 다니면서 혼란을 야기해 많은 사고와 부상이 늘어나 더욱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멜버른에서는 전동 스쿠터 6,800회를 포함해 일일 평균 7,800회의 마이크로 모빌리티 차량 이동이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지난 2년 반 동안 도시의 탄소 배출량을 400톤 이상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전동 스쿠터는 새로운 형태의 교통수단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사고와 부상도 증가했습니다. 왕립 멜버른 병원은 2023년 12월 치명적인 충돌을 포함해 전동 스쿠터 관련 부상 256건을 언급하고 시에 전동 스쿠터 사용자를 위한 안전조치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호주 멜버른시 당국은 수백 건의 불만사항과 사고 보고에 따른 안전 문제를 이유로 전동 스쿠터 대여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멜버른시 이후에는 전동 스쿠터 운영업체인 라임과 뉴런 두 곳과의 계약을 종료하고 차량 철거를 30일 전에 통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때 유럽에서 가장 큰 전동 스쿠터 타기 도시 중 하나였던 파리는 2023년에 전동 스쿠터 대여를 금지하기로 투표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공공도로에서도 금지됐습니다. 마드리드는 올해 이전 금지 조치를 취소하여 렌트 회사가 새로운 조건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2016년부터 도시의 역사적인 지역에서 이를 부분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코펜하겐은 2020년에 이를 금지했다가 다음해에 다시 도입했지만 엄격한 새로운 규칙을 적용했습니다. 런던에서 개인 소유의 전동 스쿠터가 공공도로에서 사용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지만 2021년 중반부터 3개의 운영자를 대상으로 공개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 로마는 안전 문제와 문화유산 보호 문제 때문에 새로운 규칙을 시행했습니다. 미국인 2명이 임대용 스쿠터를 로마에 있는 스페인 계단 아래로 던져 깨지기 쉬운 대리석에 약 2만 6천 달러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800달러 가량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미국의 158개 도시에는 이미 차량 공유 전동 스쿠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적절하게 주차된 스쿠터 위반 딱지와 사건 사고 증가로 뉴올리언스나 라스베거스와 같은 일부 도시에서는 전동 스쿠터의 승차 공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동 스쿠터는 면허 없이도 대여가 가능하고 시속 25km까지 달릴 수 있으나 술을 마신 채로 전동 스쿠터를 타는 것만 금지되어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렌입니다.